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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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저거 또 한 판 쉴려고 야야야 너 취한 거 같은데 이번 판 먹지 말고 쉬어 나 술 잘 마셔 나 너보다 술 세 이 동네 술집 다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야 그럼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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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취해내 따뜻해 야 여기다 손을 왜 대 야 안 취했어 나 안 취했어 아 안 취했어 안 취했어 야야야야 야 씨발 왜 뱉어 아이 정말 말리지마 나 오류동 최시원이야 뭘 최시원이야 사람들이 뭐잖아 뭘 봐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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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좀 하지마 제발 좀 아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니까 좀 시원하다 너 토했냐 아니 세수했다니까 뭘 세수를 해 딱 보니까 토했구먼 아 세수했다니까 한잔 줘봐 아 마셔 마셔 아유 정말 아유 아 나 이것들이랑 같이 술 못 먹겠네 야 가자 가자 아유 정말 내가 이긴거야 내가 술 더 잘 마셔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야 뭐야 야 한잔 더 한잔 더 해 어 한잔 더 이거는 뭐 한잔 먹고 뻗어가지고 아이 너 사실은 나한테 술 먹자는 얘기 하지마 어 아니 얘는 얼굴도 못생겨 술도 못 마셔 아유 도대체 할 줄 아는게 뭐냐 나 싸움 잘해 너 프라닉쿨 프라닉쿨 야 프라닉쿨 왜 이렇게 안 와 아 야 이게 좋을 때다 어 요즘 군대가 군대냐 나 때 비하면 아유 진짜 운전병 출신이 무슨 아유 야 운전병이 다 같은 운전병인 줄 알아? 그럼 뭔데? 나 1호차 운전병이야 그것도 최전방 너 최전방 얼마나 추운 줄 아냐 어우 진짜 최전방에서 코 흥 하지 코에서 얼음이 짜자작 와이퍼를 응응 한번 짜자작 짜자작 오줌을 딱 사지 짜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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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짜자작 짜자작 얼마나 추운데 뻥치지마 아유 정말 야 나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새끼고양이 한 마리 길렀거든 근데? 처음에 크기가 이랬어 어 다음날 이래 어 그 다음날 이래 어 한달 지나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컸어 사이즈가 이른 고양이가 어딨어 이게 호랑이였어 아이 말하지 말도 안 좋아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야 비웃냐? 아니야 아니야 계속해 계속해 너 군대 갔다 왔냐 너? 군대? 그래 나 잠깐 로탈아이징 갔다 올게 해병대 해병대 어 로탈아이징 갔다 올게 로탈아이징 여기 그 신호등 고장 나서 교통정리하러 악! 악! 한 번 해병을 영원한 해병 악! 하나 둘 둘 둘 여자들이 질색을 하는 남자의 군대 자존심 군존심 혹시 여기 계신 관객분들 중에 해병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해병대 출신 해병대 오 네 해병대 몇 기세요? 아 958기 해병대 해병대 백성 996기 황 황 아 아 아 기심장론 용사 해병 도로 도로 해병대 아 재밌게 보십쇼! 미치십쇼! 알겠어 알겠어 아 아 아 대한민국 축구한다 지금 보자 가자 가자 패스하고 그렇지 패스해서 앞으로 좋지 슛 아유 아니죠 밥 먹고 축구만 하면서 저걸 못 넣어 아 아 화이팅 축구 더럽게 못해요 아유 꼭 축구에 축자도 모르는게 이분 살아가지고 아유 자 내가 뛰어도 저거보다 잘 뛰겠다 어? 아유 야 나 반대표였어 몰라? 축구 잘해 아니 그럼 수비 한 명 제치는 건 일이 아니야 딱 왔지 드리볼 페이크 주면서 오른쪽으로 탈게 이렇게 막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가는 척 하면서 왠지 이렇게 막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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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 이렇게 이렇게 막지 이렇게 그럼 내가 어깨를 딱 쓰지 공 딱 잡고 있지 그 수비스도 어깨로 치고 공 뺏어가지고 일로 막 가지 이렇게 그럼 나 놀아 놀아? 막 쫓아가가지고 내가 백테큰을 탁 야이씨 아 이건 반칙이잖아 왜 쳐 니가 먼저 쳤잖아 왜 치냐고 아 힘도 없는데 들어와 들어와 그라운드로 그라운드로 해야 되니까 들어와 너 업킥을 업킥 일어나가지고 프라이닝킥하고 바로 뭐 업킥 들어와 들어와 여보세요 나 사거리인데 어디야 아이 나 추우니까 빨리 와 아이 진짜 잠깐만 끊어봐 왜 왜 야 늦었지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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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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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rt 빨리 그래서 몸무현 봐 62 말 그냥 외제차 타고 싶어하는 애들이 타는 차야 야, 야, 연비가 좋잖아, 연비가 야, 외제차 타면서 기름값 걱정을 왜 해 외제차는 기름 막 버리면서 타는 거야 스포츠 세단, 5000cc, 10기통 400마력 넘는 거 막 이렇게 시동 딱 걸지 그러면 배기음이 중점으로 부다다다다 하면 막 남자의 심장을 두근거리지 않는 그런 차 그냥 드라이빙 하니? 음악 듣지? 스피커 풀튜닝 딱 해가지고 볼륨, 우와, 높이면 음악이 팡팡, 그러면 내 심장도 팡팡, 옆에 타는 여자도 팡팡 그때 차 뚜껑을 딱 열면은 강남대로 전체가 팡팡 그때 패드시프트 변속 들어가 주면서 가속, 와, 하면서, 우와, 바람을 온몸으로, 우와 차는 이런 차를 타는 거야 역시 이상은 야, 버스 왔다 갈게 아저씨, 나, 덥쳐가요, 아저씨, 나 안 탔어 야, 담배 하나 줘봐 야, 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담배 끊었다 진짜? 그럼 에헤, 에헤, 아우, 뭐 안 돼 아우, 그거 담배값도 너무 비싸고, 어? 이거 뭐 담배 필 대도 없어, 어? 끊는 게 맞아 야, 너 못 끊어, 분명히 허? 야, 남자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요, 어? 나 남자야 고로 끊어, 끊는다면 끊어, 한다면 해! 오, 알았어, 금방 갈게, 어? 오, 야, 이상은, 인정, 가자 가, 가 에이치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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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내가 예약한 방이야 아우, 이거 뭔 냄새야?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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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 있다, 야! 아, 인터넷으로 볼 때 몰랐는데 야, 인터넷으로 보면 다 괜찮지, 야, 봐봐, 지금 마트도 멀고, 인터넷도 안 되고, 뭐야 이게? 아, 미안해 하여튼 정혜철, 일 진짜 못 해, 이런 거 보면 진짜 최악이야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니네가 방 잡든가 난 그냥 여기 싸서 잡은 거야 야,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야, 얘 앞으로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앞으로 그래 하여튼 정혜철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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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저기 옆방에 여자 4명 있던데? 정혜철! learn the world, let's try! 자어ах! ilan shikar being 해 감사합니다.